안녕하세요. 대학 입문역량 강화사업 중에서도 입문융합창업팀 작품안화 활동을 했던 4학과 1, 7학번 박건웅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작품안화란 뭘 하는 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안화를 한마디로 소개를 하면 입문학과 예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안화는 입문학과 예술 영상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팀원들 대부분의 관심사인 입문예술과 영상 제작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입문예술 영상 콘텐츠 사업 및 자체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작품안화라고 치면 나오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입문영합 창업팀 활동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 조작 능력과 함께 현장 촬영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등 여러 장소에서 촬영을 해보고 그곳에 맞는 카메라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ISO 등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조작 방법들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함께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전문가 분들의 멘토링도 받으며 저희들의 내실을 다지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편집 능력 향상과 함께 유튜브 채널 관리 어떤 노하우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흔히들 많이 쓰시는 Adobe Premiere Pro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컷 편집이라든지 멀티 카메라 등 영상 편집에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향상할 수,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만들고 묵혀두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제목이라든지 어떤 설명 그리고 이런 썸네일이라든지 재생 목록, 최종 화면, 그리고 추가 설명들이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내의 어떤 위기관리와 어떤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품 하나는 10명 남짓되는 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명 모두가 처음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서로의 성향이라든지 취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작품 하나라는 것 자체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소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자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유튜버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영상은 정말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제가 카톡에 올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자기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상 취향이라든지 스타일 어떤 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도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에 나가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남짓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막역한 사이가 돼가지고 어떤 일적인 부분 이외에도 사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됐습니다. 서로에게 이번에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 하나는 1년 동안 다양한 영상 콘텐츠 사업에 참여를 했고 자체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과 함께 온라인 강의 사업이라든지 함께하는 인문학 등을 진행을 했고 시민자유대학과 함께 연계하기도 했고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 무한상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인문도시 광주와 함께 인물옵스킬라 미드아트 포럼 인생의 미래에서 찾은 지도 예술가와 인문학자의 대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고 광주시민회관 포럼에서 행사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을 했고 대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0년 청년 인문활동가 스마트 청년 휴머니 장업반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 제가 저희들이 작품 하나가 올렸던 영상들을 대충 쑥 봐보니까 약 214편의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작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하나입니다. 작품 하나는 현재 구독자 어제 기준으로 구독자가 85명이고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3개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것은 만회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였고요. 조회수는 986회로 구독자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 광주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는 구독자가 142명 정도 되고 저희가 인물옵스큐라라고 해서 이 영상 콘텐츠가 주로 높은 조회수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조회수는 258회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민자유대학입니다. 구독자는 175명 되고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557회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입니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은 함께하는 인문대학이라든지 온라인 강의 사업으로 함께 진행한 정승백 선생님의 철학과 3 등이 조회수가 700에서 500회 정도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구독자에 비해서 구독자 대비 작품 하나가 운영했던 채널들은 다양한 아 다양하니 아니라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 전공이 사학인데 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들 자기들은 공무원 준비한다든지 인문학은 노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인문융합 창업팀 활동을 운좋게 하게 되면서 어떤 인문학의 어떤 존재의 이유와 어떤 실효성 등을 느끼게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인문학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특히나 영상 제작에 많은 소재와 이런 영감들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해도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혹은 알려주는 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과 관련된 다른 학문들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후배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lö 펭 исслед Schon 도록 wrapping learning intuition 자신 胡 pernah ẽ 그리고